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거든요 엑스파 멤버들 2인 멤버님 가보신 분들한테 그 개봉을 많이 하다 감사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영화가 된 게 아예 처음이고 이렇게 무대인사라는 걸 저희가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재밌으셨어요? 완전 감동적이에요? 네 눈 몰라요? 보셨어요? 감사합니다 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 번 또 보러 오실 건가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보고 같이 대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 멤버들을 마시겠습니다 일단 네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티저 보고 엄청 궁금했어요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랭파인 데이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이런 남는 거 나오면 또 보러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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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예뻐 예뻐 완전 예뻐 네 데미 때부터 지금까지 에포스에 담긴 저희 영화들을 어떻게 냈는데 이렇게 한 번으로 가볼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영광이 많고 또 우리 마이들과 함께 이걸 공간을 맡으려고 특히 꿈을 왔는데 이 점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으로 또 최대한 한글자막 by 한효정